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좌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곤충 그리고 제가 두루 다루지 않는 그런 곤충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에게도 좀 이제 첫 번째 개체이고 그리고 좀 미숙한 그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자 여기 있는 이 바로 곤충인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키워보신 분들 계실 수가 있고 또 구매를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체지를 갖다가 위원치 않게 잡은 개체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여치인데요 이름하여 이제 그냥 여치라고도 불렀는데 바로 돼지여치라는 그런 종류입니다 와 그리고 크기가 이건 엄청 커요 크기가 엄청 크고 이제 뭐 저희가 애완용으로도 많이 기르는 그런 종류입니다 제가 이제 큰 통에 넣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피디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통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자 저기 보이시죠 저쪽에 이렇게 좀 어둡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통에 바로 꺼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뛰쳐나간 거 아니야 설마 자 여기 이야 자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이제 자 일단 이걸로 좀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꽁무니 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이제 산란관이고요 이제 앙컷에게만 있습니다 이제 이빨도 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죠 이야 제가 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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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협하는 거 보세요 이빨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우와 오 뭐야 오 깜짝아 여러분 지금 이빨 보이세요 이거? 이야 엄청나게 무시무시합니다 이 개체가 이제 국내에서도 아주 이제 손꼽히는 이빨을 턱을 가지고 있는 골충인데요 웬만한 걸 다 씹어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좀 건드려주면 화가 나면 이제 이빨을 막 칠룩칠룩 거리죠 그리고 이제 색도 아주 예쁜 편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날개 쪽도 초록색과 갈색이 좀 어우러진 색깔이고요 이 쪽 배 쪽도 이제 좀... 오 뭐야 깜짝아 배 쪽도 이제 예쁜 색깔입니다 화난 거 같으니까 이제 바로 미럼을 좀 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먹이를 한 번 줘볼게요 우와 우와 너무 강해 자 일단 여기다 먹이를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안 돼 안 돼 영상을 좀 보여줘 자 일단 저기 먹이 물고 있는 오 자 여기 먹이 물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 이제 여기서 식사를 할 겁니다 얘가 이치모가 안 돼 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돼지 여치에 대해서 좀 찍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2개체를 이제 산란 세팅해주고 산란도 받을 계획입니다. 산란 세팅하는 영상도 이제 찍을 거고 이제 코코피트. 이제 바닥재를 갖고 와서 따로 산란 세팅할 예정이니 그것도 이제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조금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